오는 18일부터 5천 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됩니다.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술, 담배, 향수 등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되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.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건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입니다.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축된 면세 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